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종종 댓글을 보다 보면 현준님 덕분에 불면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잠을 되게 잘 자요 라고 하는 댓글을 많이 보게 돼요. 그때마다 기운이 되게 좋습니다. 왜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요. 그 자체로 좀 삶의 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뭐랄까 어떤 일을 계속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의 긍정적인 태도인 거겠죠. 오늘은 좀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한 책을 읽어드릴까 해요. 세상을 살다 보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잘 살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은 왜 저 행동을 하면서도 정말 뻔뻔할까 되게 웃기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나는 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가 그런 행동을 왜 할까라는 걸 좀 모르고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별하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에세이 같은 책을 읽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삶의 태도는 어떻고 라는 거를 어려운 부탁에나마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걸 왜 알아야 하냐라고 묻는다면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나를 좀 더 편하게 만들어준다? 좀 이렇게 답답하지 않게 왜 저런지 약간 이렇게 하지 않게 만들어준다?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박지원 작가의 참 괜찮은 태도 라는 책입니다. 박지원 작가님은요. KBS 다큐멘터리 3일에서 비디오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매주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서 느꼈던 많은 울림들을 이 책에 적어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부제가 15년 동안 기류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운 삶의 의미인데 정말 이 책의 부제처럼 감동적인 얘기도 많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 책에 이렇게 빽빽하게 녹아 있습니다. 보다 보면 좀 슬픈 이야기도 있고 좀 생각하게 만드는 얘기도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고 재밌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기회되신다면 꼭 한번 다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21년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사람의 한마디 2008년 청주 여자교도소로 차량을 갔을 때의 일이다. 난생 처음으로 교도소를 가보는 데다 수감실 내부까지 취재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되었다. 나는 취재에 앞서 교도관을 만나 주의사항을 들었다. 혹시 특별히 조심해야 할 수감자가 있느냐고 묻자 교도관이 말했다. 딱 한 사람만 조심하면 된다고 말이다. 교수감자는 자신도 대하는 게 어렵다고 했다. 세상에 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란 말에 그 수감자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그녀는 아주 성실한 수감자였다고 한다. 누구라도 교도소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는 어느 날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불륜 상대자는 바로 그녀의 친구였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남편을 죽이고 자수했다. 교도소에 돌아온 그녀는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람으로 통했고 그 결과 몇 년 후 가석방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복수가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자유를 얻은 첫날 그녀는 남편의 외도 상대였던 친구를 죽이고 다시 자수했다. 다시 교도소로 온 그녀는 그 전과 달랐다.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 곁에 가면 늘 차가운 공기만 냄돋는 듯했다. 두 번의 살인 그리고 두 번의 자수 그녀는 처음부터 남편과 친구를 모두 죽일 생각이었을까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몇 년을 버티고 버텨내 결국 친구까지 죽이고 나서 그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복수를 하고 그녀는 후련했을까 그런데 왜 눈빛도 표정도 사라져버린 걸까 그녀에게 앞으로의 남은 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 숨만 쉬고 있는 느낌이랄까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원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꼭 그 길밖에 없었을까 남편과 친구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그냥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었을까 청주 여자교도소를 3일 동안 취재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 그녀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복수를 선택한 한 인간의 끝이 너무나 안타깝고 씁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문득 그녀를 다시 떠올리게 된 건 한참 후인 2020년 장동익을 인터뷰하게 되면서였다. 그는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21년간 억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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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였다. 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낙동강 근처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여성을 죽인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은 현장을 빠져나오면서 정체불명이 두 사람으로부터 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여자는 죽고 자신은 가까스로 살아나온 것이라고 거짓 증언을 했다. 그 바람에 살인사건은 1년 넘게 미제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미제사건에 범인을 검거한 경찰에게는 특진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었다. 특진에 눈이 먼 경찰은 무고한 시민 두 명을 용의자로 특정해 무자비한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받아낸다. 그 두 명은 사건 당일 현장에 없었지만 계속되는 고문과 복갱을 견디지 못해 허위 자백을 했고 그 결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복역을 하던 중에 모범수로 감형이 돼 21년 5개월을 살고 출소하게 되었다. 그러다 2019년 뒤늦게 사건이 주목받으며 검찰과 과거사 위원회는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인정했고 부산고등법원에서 재심이 열렸다.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장동익이었다. 흰머리가 성성한 모습에 그는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인터뷰 장소로 걸어나왔다. 1급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그의 눈동자는 바로 앞에 있는 내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앞에 있는 것조차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일 수 있단 말인가.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말이 잘 나오지 않아 몇 분 동안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던 것 같다.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질문을 던졌다. 처음 경찰들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가 기억나나요? 네, 그때 제가 서른 셋이었고 아내는 스물아홉이었습니다. 두 살 된 딸도 있었고요. 감옥에 가서 마음을 추스러 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면회를 오고 아이를 업은 아내가 면회를 왔다 가면 속이 부서져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랬죠. 면회 안 해도 된다.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편지하면 답장이나 한 번씩 해줘라. 그래도 제가 나갈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했는데 어머니는 2003년 11월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2004년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모든 게 싫어지더라고요. 어머니가 면회 올 때마다 그랬거든요. 재판 기록을 모두 복사해 둬야겠다. 네가 언젠간 나올 텐데 그때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 기록들을 전부 짊어지고서 여기저기 갈 수 있는 곳은 모두 다 다녔더라고요. 지금도 그 기록이 집에 있는데 재판할 때마다 그걸 가지고 법정에를 갑니다. 여기엔 분명히 어머니의 혼이 담겨 있고 어머니와 같이 재판을 하는 거다 생각하면서 진실이 밝혀지면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어머니이니까요. 분홍색 보자기에 접첩 쌓여있는 이 천장의 사건 기록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는지 종이 끝이 다 헤어져 있었다. 결국 그는 2021년 2월 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는 나는 안 죽였어요 라는 말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매질 뿐이었고 그 이후로 무죄를 선고한다 라는 이 일곱 글자를 듣기까지는 30년이 걸렸다. 살인 누명을 쓴 채 20년 넘게 감옥살이를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 언젠가 그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그 희망 하나로 살아왔지만 그러기엔 너무나 긴 세월이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어린 딸은 어느덧 커서 어른이 되어 있었고 멋진 아빠가 되기로 꿈꾸었던 33세 그는 어느덧 50대가 되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왜 하필 나일까 하는 생각을 수천몬도 더했다는 그는 재심이 결정되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놓아야겠다. 용서해야겠다. 마음속에 품고 있어봐야 나 자신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놓아야겠다. 내가 만약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과연 그처럼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처음 그를 봤을 때 몇 분 동안 말을 잊지 못했던 건 그의 평온한 표정 때문이었다. 그 아내는 억울하지만 돌이킬 수 없기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다잡고 이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숭고한 결정을 내린 사람을 그런 사람을 마주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나의 과거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원망해봐야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도 그 과거에 매여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원망하며 이 하루를 망칠지 아니면 나를 위해 그만 과거를 놓아줄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렇게 보자면 용서란 상처받은 내 영혼에게 영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진정한 용서는 나를 괴롭힌 사람을 위한 게 절대 아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짓에 면제부를 주는 것도 아니다. 그저 장동익의 말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어봐야 나 자신이 힘드니까 나를 위해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용서를 하되 잊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겪는다면 나는 과연 그처럼 용서를 택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제발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하지만 청주 여자교도소의 그녀처럼 복수로 모든 것을 데워버리고 나 자신을 파괴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텅 비어있는 얼굴로 나의 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다정한 사람이 훨씬 많다. 2008년도의 일이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했다는 구로 헌혈의 집을 취재하게 되었다. 헌혈의 집은 크지 않았는데 문진실과 헌혈실 그리고 가운데에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 대기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촬영팀 8명이 있다 보니 안 그래도 협소한 공간이 더 비좁게 느껴졌다. 게다가 다큐 3위를 찍을 때 보통은 한 공간에 쭉 머무는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촬영은 그럴 수가 없었다. 헌혈을 하러 잠깐 방문한 사람들을 붙잡고 그대를 인터뷰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선택과 집중의 미덕이 필요했다. 한 사람을 마주할 시간이 몇 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겨우 한 사람을 인터뷰하고 다른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는데 담당 PD가 다가와 잠깐만 얘기 좀 하자고 했다. 무슨 급한 일인가 싶었지만 그는 대뜸 구석에 나를 앉히고는 헌혈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냥 지켜보자고 했다. 취재할 시간도 넉넉치 않은데 그냥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보자는 말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저 중에 깊은 사연의 주인공이 있을 수도 있고 말을 굉장히 잘해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주인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시간 낭비인가 싶었다. 한 명이라도 더 인터뷰하는 게 맞는데 왜 이러고 있으라는 건지 의문이 들 때쯤 PD가 나에게 물었다. 왜 압구정이나 홍대가 아니라 그로 헌혈의 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헌혈을 한 걸까 글쎄요 몇 번 만나 보니까 그다지 여유가 없는데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오셨다는 분들이 꽤나 많았어요 왜 여유가 없는데 사람을 돕고 싶어졌을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헌혈을 하고 나가면서 좋은 일을 하고 나니 참 기분이 좋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한참 동안 PD는 나에게 질문을 던졌고 나는 대답하며 헌혈의 집을 찾아온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는 단편적으로 왜 헌혈을 하러 오셨나요 라는 질문만 던지기 바빴는데 가만히 바라보니 헌혈을 하러 온 다양한 이유와 그들의 삶을 어렴풋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각자의 삶에서 생긴 결핍 잊지 못할 도움을 받았던 기억 헌혈 라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뉴스 잠깐만 시간을 내면 되는데 사람까지 살릴 수 있으니 오랜만에 좋은 일 하러 왔다는 이야기 등등 그 후 자녀를 자전거에 태우고 온 한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부업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여유가 없지만 잠깐 시간을 내어 헌혈을 하러 왔다고 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져서 잘 보지 않게 된다면서도 쌍용 해고 노동자들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누구든지 그들처럼 해고자가 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그녀의 말을 들으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크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큰 마음을 먹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했었는데 헌혈의 집을 찾은 사람들에게 헌혈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뭔가 거창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라는 책을 쓴 브라이언 헤어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대부분 고통받는 아이를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프다 배우자와 사별한 동료에게는 위로를 전하려 하며 투병하는 친척에게는 돌봄의 손길을 주고 싶어 한다 우리는 모두한테 낯선 사람이었던 사람들과 친구가 된 적이 있다 우리에게는 연민과 공감 능력이 있으며 집단 내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능력은 진화를 통해서 획득한 우리 종 고유의 특성 이다 브라이언 헤어 교수는 더 나아가 이렇게 주장한다 인류는 다정했기에 이제껏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고 약해지면 도태되는 적자생존의 원리가 자연의 이치이고 인간이 사는 사회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배워온 나에게 그의 말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다 헌혈의 집을 찾는 게 별일이 아닌 듯 얘기했다 누구든지 해고자가 될 수 있으니 쌍용 해고 노동자의 문제가 남일 같지 않다는 어머니를 봤을 때 어렴풋이 들었던 생각이 글로 잘 정리된 듯 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때 담당 PD가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나는 헌혈을 하는 아주 감동적이고 아주 아주 특별한 이유를 찾아 헤맸을 것이다 그래야만 프로그램이 더 빛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남을 돕는 다정함이 인간이 가진 구유의 특성이라면 헌혈의 집을 찾는 이유 또한 그리 특별하지 않아야 옳다 다행히 나는 헌혈의 집에서 만난 어머니에게서 그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집단의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돌봄을 제공하고 유대를 맺으며 심지어 자신을 희생하기도 한다 현대인의 삶은 이 능력이 주도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지만 그들을 그냥 참고 견뎌주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로를 도움눈다 장기를 기증하는 큰 친절도 누군가가 길을 건너는 걸 도와주는 작은 친절도 이 유형의 친화력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브라이언 헤어 교수의 말이다 나는 다큐 3일을 하기 전에는 적자 생존이라는 논리에 길들여져 가고 있었다 타인을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상대로 보기도 했었고 착하면 호구가 될 뿐 이라는 말도 새겨듣고 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 대부분은 다정했다 물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이용하려던 사람도 많이 만났지만 그건 아주 소수였다 덕분에 나는 낯선 타인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나도 누군가에게 다정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게 되었다 그래서 나에게 아직도 세상을 모른다며 적자생존의 논리를 펴려는 사람을 만나면 당당히 말한다 저는 15년간 다양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만났죠 그래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다정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것은 나의 오해일 수도 있다 자갈치 시장을 촬영할 때였다 추운 겨울 물기에 질퍽거리는 좁은 통로 양쪽에 깔린 좌판들 그리고 그 너머에서 연신 손님을 부르는 할머니들의 손짓 사정없이 생선을 손질하는 할머니의 굳은 살베긴 손에서 억세게 살아온 흔적이 느껴졌다 문득 늘 보던 통로에서 아닌 시장 할머니들이 앉은 자리에서 보이는 시장이 궁금해졌다 그래서 한 할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할머니가 앉아있던 낮은 의자에 앉아봤다 통로에서 단지 몇 걸음 옮겼을 뿐인데 할머니의 시선에서 바라본 시장은 꽤 말이 달랐다 의자에 앉아서 보니 내 앞 좌판 위로 그득한 오늘 팔아야 할 생선들과 그 앞을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리고 건너편 좌판 생선들과 그것을 팔기 위해 앉아있는 할머니들이 보였다 그들은 무심한 듯 보였지만 손님이 지나갈 때마다 시선은 온통 손님에게로 쏠려 있었다 그러다 한 손님이 내 앞 좌판에 관심을 보이자 그들의 표정에 언뜻 아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잠시 앉아있었을 뿐인데도 나도 모르게 바쁜 듯 지나쳐가는 손님을 보면 아쉽고 혹시나 관심을 보이는 손님이 있으면 기대를 품게 되었다 그 전에 셀 수 없이 많이 찾았던 시장에서 나를 보는 시장 상인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싶었다 이렇게 몇 걸음 차이 일뿐인데 그 자리에 앉아서 보는 경험만으로도 그 전엔 전혀 보이지 않았던 타인의 입장이 보일 때가 있다 병원을 촬영할 때도 그랬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를 하루종일 쫓아다니다 보면 흰 가운이 보일 때마다 따라오는 시선들이 보인다 표정 하나 단어 하나에서 작은 희망이라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 시선 말이다 외래 외래진료실 한 환자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5분 내외 몇 분 안에 현재 상태와 증상 병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때로는 생과 사회 관련된 무거운 대화들도 오고 간다 그렇게 진료를 마친 환자가 나가고 다음 환자가 들어오기 전 의사는 짧은 시간 안에 얼른 차트를 짚어봐야 된다 집중 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들은 보통 외래진료가 끝나면 녹초가 되고 만다 그처럼 의사의 입장에서 일상을 함께 해보니 환자로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것들이 보였다 예전에는 밥 먹을 때마저 국그릇을 손에 들고 숟가락으로 밥을 입에 넣으면서도 눈으로 손님을 쫓는 그래서 어떻게든 생선한 나라도 팔아보겠다고 손님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시장 할머니들을 보면 뭘 저렇게까지 억척스러울까 싶고 아 붙잡히면 어떡하지 하면서 시장 할머니들의 눈을 피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앉아보니 나 또한 손님 한 명 한 명이 그렇게나 간절해졌다 그래서일까 그 이후로 시장에서 억척스러운 할머니들에게 붙들려 거의 생선을 강매당하다시피 한 적이 가끔 있었는데 그리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안 살 것을 사거나 너무 많이 사면 조금 곤란하긴 했지만 매일 그런 것도 아닌데 하면서 웃어넘길 여유도 가지게 되었다 의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불안한 마음에 거듭 질문을 한 환자의 말을 단호하게 끄는 다음 환자 차트를 보는 의사가 참 냉정하게만 보였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줄지어 기다리는 환자들을 다 볼 수 없는 의사의 입장이 되어 보니 때론 냉정함이 다수를 위한 현명한 태도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빠른 속도로 진료를 마치던 의사에게 품었던 어떤 서운함이 나의 오해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빠른 속도로 진료를 마치던 의사에게 품었던 내 서운함이 내 오해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매번 상대의 사정에 대해서 알 수는 없다 상대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그걸 모른 채 그저 내 앞에서 보이는 행동과 말 등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많다 그래서 가끔은 상대의 진심을 오해하기도 하고 내 진심 또한 상대에게 가서 닿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를 하며 내가 미처 몰랐던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그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니 생각보다 내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의 속내를 알게 되자 화가 나거나 서운하거나 억울한 일들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다 얼마 전 방영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주인공 염창이가 이기적인 직장 선배 때문에 극도로 분노를 느꼈던 날 가뜩이나 화가 나 죽겠는데 돈을 찾으러 간 ATM기에 거기에 사람이 한가득 있다 무더위에 땀은 비오듯 틀고 줄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는 생각한다 어디 한 놈만 걸려라 아니나 다를까 자신의 차례가 왔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곧 타야 될 버스가 오는데 먼저 돈 좀 뽑으면 안 되겠냐고 물어온다 물어온다 그는 성질이 폭발하려 했지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누르며 양보를 한다 그런데 잠시 뒤 씩씩거리며 현금 지급기 앞에 섰을 때 우연히 아저씨의 사라지지 않은 통장 상태를 보게 된다 아저씨가 통장 잔액이 부족해 5만원도 인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생각한다 양보하길 잘했다고 아저씨가 돈도 찾지 못했는데 버스마저 놓쳤으면 어쩔 뻔 했느냐고 그러면서 자신의 팔자는 여러 사람을 촉촉하게 적시는 가랑비 같다고 정의를 내리면서 스스로를 위안한다 만약 아저씨의 통장 잔액을 보지 못했다면 그는 왜 이렇게 세상의 염치를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은 거냐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연히 알게 된 통장 잔액의 진실을 통해 그 일은 사정에 딱한 사람에게 선의를 베푼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니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날 때 그들에게 내가 모를 사정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한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나의 오해나 착각일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상대가 분명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어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내가 마주한 사람이 오늘 하루 내 앞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과 적게든 크게든 연결되어 내 앞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조금의 여유와 선의로 대한 것이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더 선한 영향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아마도 세상은 덜 상막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품어본다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 해마다 수능이 다가오면 대구 팔공산 갑바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소원이 이루어질까 싶지만 일어섰다 다시 엎드리기를 수백 번 가지런히 손을 모아 기도를 하는 그들을 보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 하는 말이 나오진 않는다 만약 신이 있다면 가파른 산길도 쌀쌀한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 그들을 가상하게 여겨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다 수능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어떤 날이었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기도를 마친 사람들은 하나 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깜깜한 밤이 되자 갑바위에는 초겨울 추위가 밀려왔다 나는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오기심에 갑바위를 지키고 있었다 준비해온 간식들이 다 떨어져서 배가 고팠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어 온몸이 떨려왔다 밤 열두시가 넘어가자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따뜻한 따뜻한 물 한잔만 마실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굴뚝 같았다 그때쯤 이었을까 한 남자가 갑바위 위로 올라왔다 그 시간에 올라온 것도 신기한데 우비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어서 더 눈에 띄었다 그렇게 입은 걸 보니 금방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았다 그는 익숙한 듯 한 곳에 자리를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의 기도는 계속되었고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주영이 옆에서 그의 모습을 촬영하다 보니 어느덧 해가 뜨기 직전이 되었다 그제서야 그는 기도를 멈추었고 나는 그에게 다가가 궁금한 것들을 묻기 시작했다 그는 화원을 해서 일을 마치고 오려면 이 시간에 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 얼마 전부터 매일 밤 갑바위에서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다음 날 밤에도 우비를 입고 갑바위에 올랐다 그리고 수능 전날 밤에도 그렇게 사흘 동안 그와 같이 갑바위에서 밤을 새고 수능 당일이 되었다 그의 삶이 궁금해진 나는 그를 따라 화원에 갔다 추겨울산에서 밤새 추위 때문에 떨어져인지 아침이 밝아왔는데도 몸에서 한기가 떠나지 않았다 몸을 잔뜩 웅크리 서 있는데 밤을 꼬박 센 탓에 졸음 마저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그는 화원에 도착하자마자 여기저기 보이는 꽃과 나무들을 돌보느라 연염이 없었다 중간중간 나에게 화원에 있는 꽃들을 보여주며 자랑도 했다 자녀를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식물도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매사에 다정한 사람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그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사실 그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먹고 사는 일이 급했던 부모님은 늘 지치고 힘든 모습이었고 부모님의 따뜻한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아이에게 사랑을 줘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아이와 가까워질 수 있는지 배운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도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든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는 생각했었다 그는 아직도 아이 얼굴을 처음 본 순간을 잊지 못한다 인생을 통틀어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이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몰라서 허둥댔고 매번 낯설고 어려운 숙제를 받아든 것처럼 아이와는 시간들이 힘들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게 아들과 엇갈리기 시작했고 조그만 틈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갔다 지금은 둘이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멀어졌다고 했다 그는 그는 아들이 수능을 앞두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또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지 물어본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 궁금해 궁금해지만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좋을지 몰라서 망설이다가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다 넘치기는 아니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키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언젠가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겠지 싶었다 하지만 한 번 멀어져버린 아들과 다시 가까워지는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아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던 그가 찾아낸 건 기도였다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길 바라며 기도를 올리는 것 드디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그는 매일 밤 갑바위 위에 올라가 기도를 했다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일까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그렇게 좋았다고 한다 허원일을 마친 그는 수험장으로 향했다 마지막 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몰려나오기 시작했고 한참을 기다린 부모들은 저 멀리서라도 자기 아이를 한눈에 알아보고 손을 흔들며 반겼다 그들은 아이의 등을 두드리거나 손을 꼭 잡으며 고생 참 많았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의 아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나에게 아들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털어놓았던 그는 늘 그랬듯 무뚝뚝한 얼굴로 아들을 맞이 했다 아들도 익숙한 듯 짧게 대답하고는 차에 탔다 그렇게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아들은 아버지가 매일 밤 갑바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렇게 아버지가 갑바위 위에서 보낸 숱한 밤은 차 안의 침묵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가까울수록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걸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착각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이라 치부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날 차 안에 무겁게 깔린 침묵이 바로 그 증거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든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 서로를 오해한 채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그리 큰 게 아니라고 그냥 다정한 말 한마디면 된다고 시험을 치르느라 고생 많았다고 괜찮냐고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말 한마디 건네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야 한다 너무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당연한 것은 없다 2010년 만들어진 소망교도소는 대한민국 최초 민영교도소로 타교도소에 비해 재범률이 현저히 낮아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강력범들은 한 곳에 모이게 하면 안 된다는 금기를 깨고 재수자들이 다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서로 수인번호가 아닌 이름을 불렀다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 최대한 편견을 없이 대하자는 것이 나의 원칙이지만 범죄자들을 선입견 없이 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희생당한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웃으며 밥을 먹는 장면을 지켜보는데 마음이 복잡했다 하지만 3일 동안 그들의 일상을 카메라로 담아내는 것이 나의 일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옳았다 그래서 일부러 그들의 죄목을 묻지 않았다 내가 담당하게 된 방에는 총 10명의 재수자가 머물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일정에 따라 텃밭으로 음악실로 재봉실로 이동하며 그들의 수감생활을 카메라로 담기 시작했다 그들은 텃밭에서 기른 식물이 어제보다 잘한 것을 보며 기뻐했고 음악실에선 한 재수자가 타고난 음치지만 용기 내어서 노래를 부르자 다른 재수자들이 뜨거운 박수를 쳐주기도 했다 한 재수자는 참외의 편지를 쓰며 내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또 다른 재수자는 딸에게 온 편지를 나에게 보여주며 자랑을 했다 나는 거기에 참 예쁜 딸을 두셨네요 라고 답하기도 했다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 땀 흘리며 일했던 시간을 그리워하는 재수자도 있었다 그처럼 그들의 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는 어느새 그들이 범주자라는 사실에 무감각해진 채 그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렇게 그렇게 3일 동안 촬영을 마치고 서울에 온 날 내가 만난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제목들이었다 그들이 막연히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들의 얼굴과 삶을 알게 된 후 한 명 한 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게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굳어버렸다 그동안 나는 만나는 사람들의 선의를 믿고 내가 보는 그대로를 믿어왔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진심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내 앞에서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안 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후회를 하고 울고 웃었던 재수자들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소름이 끼쳤다 그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목격한 건 그냥 뉴스 기사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나를 완전히 몰아뜨렸다 정치 정치 사상가인 한나 아렌트는 수백만에 이르는 유대일을 악살한 악명높은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희만의 재판을 지켜보며 이렇게 평했다 아이희만은 피에 굶주린 악균화 내곡한 악당이 아니었으며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중년 남성처럼 평범한 인상이었다고 그래서 더 충격이었다고 그래서 그녀는 예루살렘의 아이희만에서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며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며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했다 어쩌면 나 또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얼굴을 하고 있고 공감하기 어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한 게 아닐까 하지만 그들은 나와 똑같은 지극히 평범한 얼굴을 하고 나로 하여금 그들의 말을 믿게 만들었다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믿은 내가 우매했던 걸까 내가 그동안 수탁에 만나온 사람들도 내가 본 얼굴과는 상의한 얼굴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닐까 하나 그처럼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다 상대방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될까 봐 그로 인해 다시 마음을 다치게 될까 봐 두려웠다 어떤 일이 있었든 나는 매주 어김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말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다고 당장의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 뒤로 나는 다시 사람을 믿게 만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내게 그런 일을 겪으면 흔들리는 게 당연하다고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 대견하다고 말해 주었다 그들 덕분에 나는 다시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가끔 소망교도소에서 만난 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소름이 끼치곤 했다 나도 이 정도인데 피해자들의 마음은 어떨까 28년 동안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추적해온 프로파일러 권일용을 인터뷰하기 위해 자료조사를 하다가 놀란 적이 있다 그는 범죄자들로부터 밤길 조심하는 편지와 가족들을 헤치겠다는 엿박을 수도 없이 받는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담담했다 범죄자들이 두려웠다면 벌써 떠났을 거다 그런데 내가 도망가면 피해자들은 어떡하나 피해자한테 찍혀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무책임하게 떠날 수는 없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실제로 30여 년 가까이 프로파일러로 살아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범죄 피해자인 여고생을 만나 내가 그 범위 꼭 잡아줄게 라고 약속했던 일이라고 했다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길을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잠들기 직전까지도 계속 범인에 대해 생각했다 결국 1년 후 범인을 잡고 나서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내가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말을 하고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감정을 다잡고 이렇게 말했다 사실 범인을 잡는다고 해도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라고 약속을 지켰지만 미리 범죄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아직도 마음이 무겁다고 말이다 나는 그가 자책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야 할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인데 왜 범인을 잡은 그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말인가 소방관이나 의사가 한 사람이라도 살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경찰이 범죄를 잡지 못해 범죄를 잡지 못해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 방송에서 꽤 자주 봐왔던 모습이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 생판 모르는 남을 지키기 위해서 불길 속에 뛰어들고 나를 해칠 수도 있는 범죄자를 상대하는 것 그건 개인의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범죄 피해자인 고등학생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1년 동안 내가 만약 범인이라면 이란 생각으로 살아야 했다 그렇게 해야만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다른 범인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어금니 세계가 빠졌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시달렸다 그러나 그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도심을 뒤흔드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는 다급하고도 간절하다 질주하는 소방차의 대여를 바라보면서 나는 늘 인간과 세상에 대해 안도감을 느낀다 재난에 처한 인간을 향하여 그 재난의 한목판으로 달려드는 건장한 젊은이들이 저렇게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의 인간다움이 아직도 남아있고 국가의 기능이 정확하고도 아름답게 작동되고 있다는 신뢰감을 느끼게 한다 달려가는 소방차 대여를 향해 나는 늘 내 마음의 기도를 전했다 살려서 돌아오라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라 소설가 김은혜의 에세이 라면을 끓이며에 나와있는 글귀다 나는 권일용 프로파일러를 만나고 밤샘 수술을 하고 나와서도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며 자책하는 의사를 만나고 사람을 더 구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소방관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되었다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그들이 있어 나는 안도감을 느낀다 사명감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존경을 표한다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내 위치에서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리라 마지막으로 나에게 다시금 사람을 믿어보고 싶게 만드는 그들이 다치지 않고 무사했으면 좋겠다